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웹앱 제작하기 강좌에 장고 머신러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실제로 웹상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머신러닝이 장착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강의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파이썬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머신러닝 웹 서비스 만들기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장고를 이용한 머신러닝 웹 서비스를 실제로 호스팅상에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장고가 파이썬 언어를 쓰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의 유용한 머신러닝 AI 관련된 여러가지 툴이 서로 찰독궁합으로 맞는 것이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실제로 운영되는 머신러닝 웹 앱을 장고 기반으로 서비스 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머신러닝의 수익 모델과 관련해 찰독궁합이 되는게 광고거든요. 광고는 지금도 인터넷의 쌀이라 할 만큼 핵심적인 수익 모델인데 인간이 그냥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꽃잎의 길이와 넓이만으로 자신이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니까 구매와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 가지고 재고를 가질 필요도 없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수많은 제품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적절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한다면 발전하는 전자상거래와 함께 머신러닝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의 기법은 더욱더 유용할 것 같아서 여기서 수익 모델 부분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강의에 추가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은 배웠는데 그 모델을 어떻게 외부로 서비스할까 하는 와중에 장고를 들어봤는데 장고가 강력하다 이러는데 장고를 전혀 모르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장고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기초부터 해가지고 장고와 관련된 기본 셋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새로 브라우저를 갱신할 필요 없이 AJAX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송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구매할 곳이 아이리스 버즈니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장고 웹 프레임워크 섹션의 두 번째 AJAX 이용 사용자 입력 후 복구 결과 예측 출력과 예측 결과 DB 생성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웹 포스팅 서버의 머신러닝 서비스하기와 수익 모델 추가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접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포스팅처럼 가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수익 모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계속 발전하는 머신러닝과 AI 관련된 서비스를 실제로 웹으로서 구현하는 능력의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